우리 청년 당원이 잘생겼죠? 왜? 왜? 예쁜데요? 꿈이나 꿈이나 우리 법학과의 아주 공부 잘하는 청년이랍니다 여러분 인물 좋죠? 누구지요? 인사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누구인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공화장은 청년 당원이거든요 인터뷰 한번 여기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전화드린 영화에는 처음으로부터 타대기 잘못된 것을 알았는데 타대기 정말 하나하나 빠르게 타대기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화드린 영화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몰고간에 가입하고 휴대전화 돌리마다 슬픈 타대기 중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니까 어떤가요? 보렉 스티커를 누가 붙여줬나요? 보렉 스티커를 누가 붙여줬나요? 보렉 스티커를 누가 붙여줬나요? 밥은 먹었습니까? 귀여워 보이려고 아 귀여워 보이려고? 굉장히 동안이신데도 여러분 궁금하신 것 없나요? 오늘 몇 번째죠? 오늘이 몇 번째 나온 거죠? 오늘이 몇 번째 나온 거죠? 여러분이 3번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덟번 정도 여덟번? 동같이 볼 수 없는 흔연이라는 정판의 형 정판의 형 여러분들보다 더 이쁘게 생긴 거 아닙니까? 얼굴이 남자분 맞습니까? 너무 예쁘게 생겨있는데